세밀해는 탈당파 잡기, 개혁신당은 발굴하겠다. 그런데 이 두 정당 이야기는 잠시 후 전해드리겠고요. 조국신당과 관련된 소식부터 다뤄보죠. 선관위가 조국신당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국민들은 조국신당이라 부르고 있다. 당명의 어떤 방식이든 조국 두 글자가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조 전 장관은 얘기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조국신당은 불허다. 우리나라 조국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조국민주당, 민주조국당, 조국개혁당 등 명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것은 우리나라 조국의 의미로 해석됐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국의 조국신당은 안 되는데 대한민국으로 의미하는 조국조국당, 민주조국당은 괜찮다라는 건데 이게 약간 선관위가 눈 가리고 왕 아닙니까, 김관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조국은 안 되는데 우리 조국은 된다, 이런 뜻입니까? 조국이란 말이 조국이라는 전 장관의 이름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조국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편법으로 그렇게는 등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정당은 공정위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기가 마치 마트마 간디나 케네디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을 붙이면 국민들이 환호할 것이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조 전 장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요. 조 전 장관 가족들이 약간 나르시즘 요소가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외모에 있어도 나르시즘 요소가 있고 자기들은 일반 사람과 좀 다르다는 그런 굉장히 우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이름까지도 조국자를 붙이려고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조국자는 무조건 늘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참 좀 약간 재미있긴 해요. 조 전 장관 지금 인연받았잖아요. 인재 영입 1호가 그렇게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가요? 정과 사범의 신장 식폐농사를 영입했잖아요.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도 지금 조 전 조국당에 들어갈 생각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 전 장관이 만든 저 정당에는 정과가 없으면 이게 아예 입당이 안 되는 건가. 조국 신장식 만약에 황운하 이렇게 되면 엄청나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범죄당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 영입 1호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는지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언론이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서도 비례대표 가려다가 낙마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음주운전에 무면 운전 사멸해 있는 그런 사람의 인재 영입을 1호를 하는지.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일주라도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의원하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했는데. 어찌 보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좀 직감했다. 이렇게도 보이십니까? 조 전 장관의 아주 결핍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적 감수성. 도덕이 뭔지를 모르는 법률적 감수성이 아주 부족해요. 지금 법대 교수잖아요. 법대 교수였잖아요. 그런데 법적이고 도덕적이긴 한데 아무 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지지하는 그러한 강성 지지자를 끌고 가서 뭔가 국회의 몇 세대라도 차지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겠다.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나의 후계자가 있어서 국회의원을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된다. 이거 국민의 안중이 없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복수를 할 것인지. 그런 생각 외에는 가진 게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김관상 변호사님한테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김관상 변호사님한테 있던셔츠가 knowing 밑으로 της 명池의 두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김율fik마 south Road benefits 김관상 변호사님 votre κ. faces